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황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황은 인공지능 AI 실무 세션에 참여할 것이라며 AI에 대한 윤리적, 문화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AI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